분신사바를 둘이 아니고 혼자 해서 성공시키고 한 6개월간 어떤 미지의 존재와 대화를 해보고 느낀 거는 안녕하세요. 염시한쌤입니다. 오늘 주절주절 코너에서는 남량특집 남량특집으로 분신사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신사바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종이에 오엑스를 그려놓고서 펜을 서로 이렇게 잡습니다. 상대방이랑 저랑 펜을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면 펜에 귀신이 깃들어서 혼자서 막 움직여서 대화를 한다. 그게 분신사바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움직였네. 내가 움직였네. 뭐 이러면서 이 구조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어떤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는 이 세상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걸 느꼈고요. 때는 2001년 2집을 발표하면서 2집 기념 콘서트를 마스터 플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데 솔드아웃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창원 출신 아이들인데 저랑 좀 가까운 데서 음악을 하려고 제가 이제 송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되게 허름한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간 헬리오시티가 예전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창원 출신 이제 솔드아웃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연습도 하고 회의도 할 겸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애들이 거기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네들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분신사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한참 랩 연습하고 막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러고 있냐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 진짜 된다면서 지금 우리가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그때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이제 이렇게 손 잡고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엄청 좋아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둘이서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혼자 해도 되냐 한 사람이 펜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펜이 움직이냐 그랬더니 펜이 5로 딱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 해보겠다면서 펜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진짜 펜이 갑자기 혼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머리에 뭐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을 해보세요. 중력 때문에 펜이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꽉 잡지 않으니까 펜을 기댄 곳을 약간 의지하면서 이렇게 혼자 돌기 시작한 거죠.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펜이 이렇게 날지는 않지만 내 손에 약간 기댄 느낌으로 도니까 약간 중력을 어느 정도 이겨내면서 혼자 움직인다. 약간 이 느낌 맞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접근했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다. 라고 해서 귀신한테 물어봤는데 귀신이 아니, 혼자도 된다. 그래서 저 혼자 했더니 혼자 되잖아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넋이 나갔고 너무 놀랐죠. 그때부터 엄청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OX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펜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눌리면서 써지는 거라 펜이 사람이 쓰는 것처럼 큰 힘을 받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글씨까지 써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를 한 내용이 이제 뭐 현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딱 그 집에 도착했는데 스케치북이 있어야 돼. 이걸 하는데 스케치북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케치북이 없는 상태에서 펜이 혼자 돌기 시작했어, 그냥. 펜 밑에 뚜껑은 닫아놓고 그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스케치북이 없어졌어. 스케치북을 좀 찾아줄래? 라고 하면 이게 얘가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손가락 이쪽을 누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말 탈 때 뭐 이쪽을 탁탁탁 당겨주면 말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절로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말이 된 기분. 그래서 이제 그쪽 갔더니 쇼파 밑에 스케치북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모자가 없어진 거예요, 모자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 친구한테 어, 내 모자가 없어졌다. 라고 하니까 제 손가락이 기대해서 공중으로 뜬다. 그러니까 기대서 뜬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있죠? 위쪽으로도 갑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가요. 쇼파에 등받이 있잖아요. 등받이 뒤에 내 모자가 껴 있던 거예요. 그거 외에도 어, 얘가 현실에서 모르는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는 제 기억에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미지의 세계와 연결돼서 대화를 한다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됐었고 그 장소, 그 집 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를 그 집을 나와서 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저거였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현재는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미래를 못 맞춰. 전보러 갈 때도 귀신하고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신을 모신다고 하는 게 귀신의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모시면 내가 많은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원리인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귀신이란 존재라고 믿고 있는 뒤에 다른 해석을 제가 좀 해볼 건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가 미래를 자꾸 못 맞추더라. 그거를 조금 느꼈어요. 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미래 모르는 거야? 너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현재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에 대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점쟁이도 미래를 절대 맞출 수 없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핵심만 꼬집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의 분신사바를 둘이 아니고 혼자 해서 성공시키고 한 6개월간 어떤 미지의 존재와 대화를 해보고 느낀 거는 첫째 미래는 알 수 없다. 만약에 미래를 맞춘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현재를 조금 더 잘 보는 사람 과거와 현재를 잘 보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예측한 게 마저 떨어졌을 확률이 100%다. 또 하나는 미지의 세계의 존재가 아닐 시 그것은 나의 초능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깐 발현되는 어떤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이 그거는 아마 미래의 뇌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귀신의 존재 이것도 아마 미래에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봤으니까요. 제 친구들도 봤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밝혀내는 사람은 당연히 노벨상을 타겠죠. 남량 특집이어서 꽤 무섭게 시작을 했지만 생각의 차이로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된 그렇죠? 이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겁만 계속 겁을 낸다면 그냥 한두껍도 없이 무서울 수 있는 거지만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또 과학이 언젠가는 밝혀내 줄 거 같다. 내가 죽기 전에 조금 밝혀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는 노래도 좀 많이 부르고 남량 특집도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부진사바 편으로 남량 특집은 마치도록 하구요. 에어컨이라는 노래는 어쨌든 여름은 계속 더워질 테니까 아마 매년 매년 에어컨이라는 노래는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지다가 나중에 역주행에서 1위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안제였습니다. 에어컨디셔너 없으면 미쳐너 이 더운 여름날 여행도 귀찮아 이참에 비싼 너 새로 사원음형 창문형 골랐어 전기 교환 끼려 해도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 돈 보면 전기만 꽂아자 그래 지구를 지키는 건 그래 우리 담좀 지키고 생각하자 그래 전기 그래 아껴 그래 28도 맞춰 그래 24도 해도 뭐 또 대박 속도 여름날 난 몸통